집안에서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? 바로 다육식물의 일종인 꽃길이 있는데요. 꽃 색깔이 다양하고 양이 많아 관상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초록빛 잎들 사이로 빨갛고 광택이 도는 꽃잎이 탐스럽습니다. 꽃과 잎이 큰 편이고 색깔이 진합니다. 또 1, 2단에서 꽃이 피는 다화성이라 관상 가치가 높습니다. 국내 꽃 시장의 최근 경영을 반영해 경기도 노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꽃길인 신품종 레드샤인입니다. 꽃길인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온 다육식물로 꽃 모양의 기린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류입니다. 물과 햇빛 영양 등 3가지 관리만 잘하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습니다. 빨간색과 분홍색, 노란색 등 꽃 색깔이 다양하고 고온과 가뭄에도 잘 견뎌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도농기원은 꽃길인 신품종을 도내 단체나 농업인에게 기술 이전할 계획, 또 해외 수출 계약을 맺은 네덜란드 현지에서도 시험 재배할 예정입니다. 도농기원은 2000년부터 꽃길인 신품종을 개발해 현재까지 듀얼핑크와 레드팡 등 24품종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. 경기주유TV 최창순입니다.